수학에 빠진 시간 살짝 바꾼 것 뿐입니다 이게 이제 가져와서 뭐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쓸데없는 것 좀 하려고 해요 요즘 한참 유행 중인 포켓몬빵이죠 포켓몬빵 짜잔 이거 보여요? 나 두 개나 샀어요 이 영상을 캐스트를 끝까지 보시면 내가 포켓몬빵 구하는 방법까지 알려줄게요 나 되게 손쉽게 구했거든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되게 손쉽게 구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궁금하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이거 포켓몬빵 안에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그죠? 이 스티커 159종류가 있어요 159종류 몇 개 사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159종류를 보기에서 이걸 한번 계산해보면 어떨까 정말 쓸데없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생들은 수행평가 할 때 좀 재밌는 문제 만드는 거나 혹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들 주제탐구 같은 거 해서 이런 거 가져와서 수행평가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문제 풀기 앞서서 이거 보여요? 고스트? 너네 고스트 아니? 너네 포켓몬스터 알아요? 이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나 먹던 빵인데 이게 또 나왔대서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번에 재출시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요리를 좋아하고요 그죠? 선생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포켓몬빵을 구해왔으니까 문제 풀기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해야 돼 항상 그러면서 요 안에 과연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켓몬빵을 뜯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거 여러분은 뭐 잘 알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야 이제 봐봐요 봐봐요 이게 빵 빵이에요 빵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빵 빵입니다 빵 이렇게 이렇게 겉을 이렇게 종이가 싸고 있어요 알겠죠? 얘가 두 개네 나 처음 봤어요 이게 이게 보여요? 이야 이렇게 생크림이 있어요 초코 크림 초코 크림이 묻어있고요 이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이따 공개하도록 하고 이 빵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나? 몰라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별로다 이게 왜 싸져 있을까? 아 싸져 있어야지 싸져 있어야 위생적으로 괜찮지 그치? 이거를 까서 내가 먹어보도록 할까 무슨 맛이 나는지 안 먹어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맛을 생생히 맛의 표현을 생생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알겠죠? 아 근데 내가 그렇게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과연 쌤의 그 미각을 자극시킬 수 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게 먹어요? 음 음 음 음 음 야 크림 보여요? 아쉽다 크림 보여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크림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크림 단 거 싫어한대며요 먹으니까 좀 더 달아도 되겠다 근데 부드럽네 옛날에 먹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것 같긴 하네요 역시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음 음 음 음 음 뻑뻑한 감이 있거든 뻑뻑한 감 그럴 때는 음 이 커피랑 같이 먹으면 되죠 음 음 배고파는데 잘 됐어요 결론 크림이 조금 아쉽다 빵은 부드럽다 근데 맛은 여러분이 아는 그냥 초코 맛이에요 음 초코 맛인데 크림만 조금 더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먹으면은 여러분은 캐스트를 나갈 거기 때문에 그죠? 어 요정도만 먹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내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지 학생 때 이후로 학생 때 이후로 처음 먹어보는 거지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따가 내가 구매하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그 꿀팁을 들으시고 포켓몬빵을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가봅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에요 먹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포켓몬빵을 그러면 몇 개 정도 사야 스티커를 다 모을 수 있을까 이제 평균적으로 그 개수를 한번 논해보자 수학적으로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죠? 가볼까요? 응? 자 포켓몬빵에는 150종류의 그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150종류의 스티커를 모으기에서는 평균적으로 몇 개의 빵을 사야 할까 궁금합니다 이게 마트를 돌아다니면 못 구하더라고 마트를 돌아다니면 못 구하였어 나도 몇 번 갔는데 실패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 두 개를 사왔거든 그럼 150종류를 다 모으려면 도대체 몇 개를 사야 돼 그럼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야 마트를 그치? 궁금할 수 있다 그럼 아이디어는 이래요 일단 10개를 가정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줄 거야 내가 서로 다른 10개의 종류의 스티커가 있고요 각 스티커는 이제 여러 개가 생산되면 같은 종류 같은 개수로 같은 종류는 이제 같은 개수로 생산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종류마다 같은 개수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10개의 스티커가 있다고 10개의 스티커 잘 봐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다시 봐봐 맨 처음에 이리 와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내가 빵을 샀어 여기다 해볼까? 맨 처음에 빵을 한 개 샀다 한 개 빵을 샀어 한 개 빵을 사면 당연히 다른 스티커가 나오겠지 그럼 스티커로 X1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무슨 스티커가 무슨 스티커가 나왔어? 피카츄가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빵을 살 거 아니야 두 번째 빵을 살려고 봤어 한 개를 더 살 거야 그럼 이제 요거랑 다른 스티커가 나와야 된다고 그치? 두 번째 빵을 두 번째 빵을 살 거야 두석 두 개 두 번째 빵을 살 거야 그럼 이제 다른 종류의 스티커 나올 확률 요거 얼마예요? 총 10개의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잖아 총 10개잖아 총 10개의 스티커가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스티커가 나오려면 얘랑 달라야 되니까 10분의 9가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10분의 9 그렇지 그럼 또 질문 선생님 세 번째 빵 세 번째 빵을 하나 더 샀어 내가 빵을 하나 빵을 하나 더 그럼 이 전에 있는 거랑 다른 녀석이 나와야 되거든 X3 그죠? 이 스티커가 다른 스티커가 나올 거야 그럼 10분의 몇이겠어요? 10분의 8 여덟 개 중에 여덟 개 스티커 아유 어 그치 10분의 8 여덟 개 스티커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 개 까지 살 때에는 다른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8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4개면 얼마예요? 10분의 얼마야겠어? 10분의 7 5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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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스티커가 나올 확률 또 다른 스티커가 나와야 되니까 10분의 6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6개를 살 때 얘는 다른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5가 되어서 그렇지 내가 이전까지 스티커를 다 다른 걸 모았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하나를 더 사서 총 6개 빵을 사게 된 결과 다른 스티커가 나올 확률은 이 위에 나온 스티커랑 똑같은 종류의 스티커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스티커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5개 까지 살 때 얘는 빵을 5개 까지 살 때 얘는 다른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절반인 2분의 1보다 커요 근데 이제 6개 까지 살 때는 6개 살 때 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류의 스티커가 나올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5개 까지 나왔다고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북이 버터풀 까지 나왔다고 포켓몬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피카츄나 파이리나 꼬북이나 뭐 이런 애들이 나오려면 똑같은 녀석이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그게 딱 2분의 1이잖아 그죠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6개 까지는 딱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모두 다른 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7개 살 때는 이제 봐봐 다른 스티커가 나오려면 확률이 10분의 4로 줄어들어요 그죠 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꼬북이 버터풀 야도란 이거 알아요 야도란까지 내가 다 다른 스티커가 나왔어 근데 이제 피존2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피존2가 나올 확률이 줄어버린다고 10분의 4로 확률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그럼 내가 확실하게 얘네들과 다른 종류의 스티커를 얻으려면 확률값을 높이면 되죠 확률값을 높이는 방법은 빵을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한다고 치면 10분의 4의 확률이 더 더해지는 거니까 이 전과 다 다른 종류가 나오는 거니까 10분의 8이 될 거예요 하지만 확률을 최대로 그냥 완벽하게 높이면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확률을 만들면 되죠 그게 1이거든 1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 즉 앞에 있는 스티커랑 무조건 다른 스티커가 나올 확률은 1을 넘기면 되니까 10분의 4까지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지 즉 빵을 몇 개 더 사면네 3개를 더 구매하면 하나랑 10분의 4 10분의 4 10분의 4니까 10분의 얼마가 돼 10이라는 확률이 되죠 12 그러니까 1을 넘어서게 되니까 앞에 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스티커가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빵을 3개 더 사는 거지 총 그러니까 빵을 추가로 2개 더 사는 거지 그렇지 추가로 2개 더 사는 거지 추가로 헷갈려 하지 말고 추가로 2개 더 사는 거지 여기서 빵을 추가로 2개 더 산다고 추가로 2개 더 산다고 그럼 원래 10분의 4가 있으니까 총 3개 산다고 생각하면 돼 총 3개 사면 되는 거야 총 3개 총 3개를 산다 이렇게 빵을 3개를 사 그럼 확률이 1이 넘어가게 되니까 10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거랑 다 다른 녀석이 나오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예요 야 그럼 봐봐 8개 8개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스티커가 나와야 돼 다른 스티커가 나오려면 이제 확률이 10분의 얼마가 될 거야 10분의 얼마가 될 거야 3이 되겠죠 그럼 너무 작아 확률을 높여 1을 넘기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빵을 추가로 몇 개 더 사야 된다는 거야 10분의 3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지 그럼 10이 넘어가죠 4개 4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추가로 3개를 더 사면 되지 추가로 3개를 더 사면 돼 그러니까 총 몇 개 사면 되는 거야 4개 사면 되는 거지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 해봤자 아니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 3개 사면 10분의 9 밖에 안 되니까 나는 확실히 위에 있는 거랑 다르게 다르게 스티커를 내기 위해서는 4개를 더 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끝까지 마지막 계산해보면 9개에서는 다른 종류의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몇이었어요 그러면 10분의 몇이겠어 규칙에 의해서 10분의 2가 될 거고 마지막 총 10개 스티커까지 다 나오려면 여기가 10분의 1이 돼야 되는 이게 10분의 1인데 이런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빵을 더 사자 이거야 빵을 더 사자 몇 개 더 사야 돼요 딱 5개 4개 더 사서 5개를 만들면 될 것이고 5개를 만들면 될 것이고 5개를 빵을 더 사면 될 것이고 그럼 이 딱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같은 논리로 여기는 몇 개를 더 사면 된다는 거야 여기 이제 10개를 더 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확률이 절반 2분의 1이니까 그 위에까지는 위에 위에 쪽까지는 내가 앞에 있는 종류랑 다른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 그치만 그 뒤에서는 2분의 1보다 다 작아버리니까 빵을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서 확률을 높이자는 거지 무조건 일어날 확률을 만들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3개는 사야 되고 최소 4개는 사야 되고 최소 5개는 사야 되고 최소 10개 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계산 이제 2개 샀으면 10분의 9니까 그러니까 2개까지 사면 10분의 9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얘도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확률적으로 10분의 9인 거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위에 있는 종류랑 다른 종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같은 종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확률을 1을 넘겨버리자라는 생각으로 한 개씩 더 추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분의 9에서 곱하기 1을 하니까 확률적으로 1이 넘어버리니까 위에 거랑 다른 종류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플러스 1만 해버리면 되죠 빵의 종류 빵의 개수를 플러스 1 여기까지도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만 더 사면 무조건 확률값이 1이 넘어가 버리니까 위에 있는 스티커랑 다 다른 종류가 나올 계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빵은 몇 개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맨 처음에 한 개를 사고요 맨 처음에 한 개를 사고요 그 다음은 한 개를 더 사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아야 하니까 플러스 1 두 개를 사야 돼요 두 개를 사야 되는 거지 여기도 두 개를 사야 되고 두 개를 사야 되고 두 개를 사야 되고 두 개를 사야 돼요 다섯 개 여기서부터는 확률이 더 작아졌으므로 빵을 총 세 개 사야 된다 그 다음은 빵을 네 개 사야 된다 그 다음은 빵을 다섯 개 사야 되고 그 다음 빵을 열 개 사야 된다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사줘야 모두 다른 열 개의 스티커를 모을 수 있다 진짜 쓸데없다 그치? 이게 10이 되고 얼마니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11 아 이거 계산하면 7에다가 12에다가 22가 되겠네요 이렇게 22 33이 나옵니다 즉 10개의 스티커를 모두 모으기 위해서는 빵을 33개 평균적으로 33개 정도 사면은 서로 다른 스티커 10개를 다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 아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죠 선생님 저 33개 샀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지 말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이런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몇 개로 확장되는 거예요 다 몇 개로 확장되는 거야 159개로 확장되어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 말이 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 결론적으로 총 10개일 때는 33개를 사야 된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 159종류로 가면 890개 사야 돼요 평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해서 80개까지는 80개랑 79개 해서 159개 80개까지는 여기 여기 라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 라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111개 정도 사야 되거든 111개 정도 사야 된다고 근데 그 뒤에게 이제 779개 사야 된다고 왜 확률이 더 작아지니까 왜 확률이 더 작아지니까 개수를 더 많이 많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걸 모으기 위해선 779개 정도를 사야 된다는 음 충격적인 현지 절반과 절반 정도인데 그죠? 차야되는 개수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왜? 왜 밑에는 위해랑 다른 종류의 스티커를 내려면 확률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빵을 더 많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10개짜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확장시켜서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수행평가 같은 데서도 한 20개의 스티커를 확장해서도 문제 풀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진짜로 159종류의 포켓몬빵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 그럼 계산하시면은 890개 정도의 빵을 사야 된다 충격적입니다 890개 야 그럼 얼마나 돌아다녀야 돼 편의점을 거기 편의점 어? CU나 GS 같은 데 앞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어? 그 버스 그 트럭이 오면 물류 트럭이 오면 달려가야 된다 포켓몬빵 살려고 890개를 사야 되면 890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언제 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그럼 얼마 써야 될까요 돈? 포켓몬빵이 대략적으로 1500원 정도 하거든 1500원에 890을 못 붙으면 이 정도 돈을 써야 돼요 133만 5천 130만 원을 투자해서 포켓몬빵 평균 190개를 사서 스티커를 모으면 159종류의 모든 스티커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수학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럴 것이다 충격적인 결론이죠 결론은 뭡니까? 안 먹죠 나 같으면 안 먹습니다 이게 결론이며 안 먹어 선생님 아까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면 159종류를 모으지 않겠다고 나는 안 먹어는 너무 극단적이고요 그러니까 159종류를 모으기 위해선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쓸데없는 수학사전 알쓸수잡 1탄을 계산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수학에 관한 재밌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계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는 캐스트로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진짜 쓸데없잖아? 근데 알면 제일 신기하긴 하잖아요 신기하긴 하잖아요 자 알아두면 쓸데없는 이러한 알쓸수잡을 기여가 된다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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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끝으로 끝으로 두 가지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빵을 사는 방법 내가 어떻게 샀냐면 찾아봤지 찾아봤는데 어떻게 샀냐면 첫 번째 첫 번째 방법 편의점 점주님을 공략한다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님이 지인으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지인이니까 전화해서 하나만 빼줘 라고 하면 바로바로 되더라고 근데 내 샘 주변에는 편의점 점주님이 안 계심으로 탈락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물류차를 기다립니다 물류차를 기다린다 물류차 물류차를 대기한다 숨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딱 내리는 순간 달려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각각 물류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패스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세 번째 방법 난 이렇게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세요 알아두세요?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잖아 그러면 비마트인가 라고 있을 거예요 맞죠? 비마트 맞죠? 비마트 비마트에서 포켓몬빵을 검색하잖아요 포켓몬빵 이렇게 있다고 포켓몬빵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밑에 뭐라고 있었냐면 14시에 14시에 다시 뜹니다 이렇게 나와요 2시 2시 14시에 다시 뜹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1시 58분에 계속 대기를 했어 그래서 14시가 되자마자 이 검색창에다가 포켓몬빵을 계속 쳤어 계속 바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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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가 된다 포켓몬 포켓몬빵 이거 다시 검색하고 새로고침하니까 이게 엑스밍 없어지면서 물류가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그때 잽싸게 얘를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포켓몬빵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단점 최소 주문금액 만원 그래서 쌤은 여기에다가 미리 훈제오리를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왜? 이거 집에서 해먹으려고 기회가 된다면 이거 하는 먹방까지 기회가 되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미리 담아놔서 이게 8,900원이었거든 TMI 들어갑니다 8,900원이었고 한 1,600원인가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합쳐가지고 만원을 넘어서 바로 여기서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 결제, 결제하니까 끝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없었고 아주 깔끔하게 해결 여러분도 배달의 민족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 잘 못하는데요 부모님들께 배달의 민족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그러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켓몬빵을 쉽게 구매하는 방법까지 마지막 두 번째 스티커 오픈을 안 했어요 과연 포켓몬빵에 있는 스티커는 무엇이 나올까요? 개봉하겠습니다 이걸 근데 모으면 쾌감이 있나? 부케인이나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부케인 뭐예요? 부케인 선생님 뭐 뭐 하는 포켓몬인가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게 누구지? 부케인이 누구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케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오늘 부케인이 나온 포켓몬 빵을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고요 부케인이 누구인지는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스 수자배 캐스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주제로 다양한 주제로 선생님이 또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